안녕하세요 와보쇼용TV 시청자 여러분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 영상잡지 빌리진 촬영차 성북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민선 6기 시작한지 이제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성북구가 기대되는데요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 김영배 구청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을 주민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만나받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민선 6기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선 5기 때 나름 열심히 했지만 6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굉장히 더 떨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새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선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페이스북에 구청장님 사진이 저 가슴 진짜 아픈 그런 사진이 딱 올라와서 사람들이 되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사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저 사진을 찍는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비서가 저한테 보내와서 알았는데 저때가 이제 선거운동 한참 하는 중이었는데 저게 어떤 여대 앞에 카페인데요 잠시 이제 들어가서 목만 축이고 가자 워낙 더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를 골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카페 주민한테도 죄송하고 입을 딱 벌리고자 하니까 제가 봐도 아주 민망했습니다 아 근데 이 사진을 보고 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쓰럽고 또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제 도전하는 거라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사실은 더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했지만 선거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일정도 빡빡하고 해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데 선거라는 게 주는 어떤 그 의미가 확실히 선거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껴요 왜냐면 저때만큼 사람들하고 솔직하게 많이 만나고 또 접촉하면서 아주 어찌 보면 대화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을 찍어주고 아니면 뭐 난 당신 싫어한다 그렇죠 당신 잘못했다 음 아니면 뭐 잘해라 이게 메시지가 산지 그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더 많이 느끼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고 듣고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선거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말씀 중에 이번 선거가 더 떨리고 두려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다른 인터뷰한 거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제가 처음 할 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겁없이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평가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 평가 망가지고 생각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상황도 있고 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현직이기 때문에 평가가 반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해주실까 또 그 평가의 기초에서 어찌 보면 이후에 내가 세운 어떤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그런 게 굉장히 겁나고 좀 두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출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을 좀 두려워하고 또 이 선거 과정에 대해서 그런 떨림을 갖는 어려움을 갖는 아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게 저도 어찌 보면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단련시켜주겠구나 청장님께 마을이란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마을을 만들고 싶으신지 저는 마을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장소 그래서 나라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마을 민주주의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을 민주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는 없는 말이고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최초로 최초로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난 사람들이 민주주의 그러면 약간 뭐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이제 권력기관들이 좀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면 그렇게 현재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몇 번의 정권교체를 거쳤는데도 오히려 내 삶이 더 팍팍해지고 뭐 이러는 거는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민주주의라는 게 뭐 별로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미래를 민주주의가 책임 못 져주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불신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도 안 하시게 되고 또 정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일방적 견해 편견 같은 것들은 많이 생기시는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왜 그럴까 그런데 저는 결국 민주주의가 우리 마을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민주주의 기능이고 민주주의 용도고 민주주의가 할 일이 바로 그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는 문제 어르신 모시는 문제 내 건강 문제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또 세금 문제 개발을 재개발을 한꺼번에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것도 나타난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이런 우리 생활에서 정말 급하고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해결해 준 그리고 함께 해결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 시대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는 스스로 성북구청장이 민선 6기에 이제 과제로 내거려야 될 게 바로 이렇게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해보니까 마을에서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민선 6기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면 주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예관계자가 많지만 이제 교육문제나 그럼 교육문제 건강문제면 건강문제 집중해서 지방정부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려면 그만큼의 사람들이 이해와 지지가 동반이 돼야만이 이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과정에 민주주의 아 괜찮다 재밌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쉽게 함께 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오래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애들로 표현할 게 없이 나는 마을에서 우리 민주주의 합시다 난 그렇게 이제 그냥 가족 민주주의 하듯이 그냥 친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우리 동네에서 민주주의 하자는데 뭐 쉽게 그냥 뭐 저는 용어를 좀 써보고 싶어서 욕심도 있고 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근거에 대한 갈증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음 저희가 간단하게 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드린 이 부채가 있거든요 하나는 5 하나는 X 이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 돼요 아 잠깐만 네 컷 이거 정도? 이거는 이제 마무리 하면서 얘기를 하고 질문 먼저 드릴게요 여성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강력하게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청량님 본인의 외모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됐다 어떻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 이제 그 제가 비교적 그 각이 진 편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각이 진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진을 찍으면 영상 같은 데서 괜찮게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은 화면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주민들 선거운동 할 때 만날 때도 잘생기셨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끔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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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부서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나는 구청장이 체질인 것 같다 오 맞습니까 와우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느냐 아 아 아 그다음에 뭐 어 재밌냐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데 저는 늘 이제 너무 재미있고 사실은 죄송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너무 보람되고 영광스럽다고 제가 제 나이에 이렇게 많은 어찌 보면 직원들 하고 같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심한 걸 한번 평가도 해볼 수 있고 집행에서 어디서 하겠냐 너무너무 저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는 내가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네 아주모가 너무 좋고요 네 감사하고 네 어쨌든 앞으로 임기 4년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이제 이정표로 아 인생의 이정표 마음에 두고 있는 글귀나 이런게 있으시면 한번 소개시켜 소개시켜 주시죠 음 저는 사람이 희망이다 하는 것도 결국 사실은 아 사람 사는 세상 라고 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글씨 글귀가 이제 늘 가슴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그 묘에 가면 묘역에 가면 써있는 글귀이긴 한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껴있는 시민의 음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넓은 뉴스에서 저희가 육사 지방선거에 당선된 정릉동 구의원 목소영 의원하고 아쉽게 낙마한 노동당 박규홍 청년후보를 만나서 인터뷰하고 했었거든요 젊은 정치인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후배 정치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가 제가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우리 목소리가 작고 힘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참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자신의 사명 소명을 좀 꾸준히 가지고 가면 저는 오히려 동네 안에 국가 있다고 제가 책을 썼듯이 이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치를 하는 이 이제 우리 젊은 정치가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거다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크고 작고 멋있고 안 멋있고 전혀 사실은 저는 개의하지 말고 정말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게 저 스스로도 젊기 때문에 가장 그게 어렵고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이기도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북마을방송 와보쇽TV에 이렇게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와보쇽TV에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와보쇽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제 공약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치하고 이제 동별로 지역별로 마을별로 이제 마을미디어 많이 확산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목소리 생생한 그들의 삶의 아픔과 희망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 이런 활동과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또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꾸준하게 활동하시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구청장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있다면 또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와보쇽TV 김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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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